지난달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은 148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2.4% 감소했습니다. 3대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의 수출 부진 때문인데 8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과 시스템 반도체 수요 둔화 등으로 84억 1천만 달러에 그쳐 지난해 6월보다 25.3% 줄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26.6%, 휴대전화는 22.6%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ICT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31.8%, 그 다음인 미국이 19% 감소했습니다.